안녕하세요. 기초 입문강의가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기본 그리고 심화 강의까지 이어갑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올해는 반드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법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기본서 14쪽 총론 개념 분류잖아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 있네요. 핵심정리 프린트 2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 두 번째 코스에서는 앞뒤와 이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세법이 기본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14쪽 보시면 조세의 정의. 우리 기초에서 다 했잖아요. 조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나 잘련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초에서 우리가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할 주체. 과세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네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특징. 그래서 과세 주체.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권자. 그래서 세금은 오로지 국가가 징수하고 지자체가 징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징수하면 뭐라고 외웠어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조세를. 모든 조세를 세금이라고 해요. 세금. 그래서 우리는 공공요금이나 벌과금 이런 거는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세금은 오로지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징수한다. 자, 그다음 15쪽으로 가면 다 필요 없고요. 자, 과세권거. 그래서 세금은 내기 싫죠? 그러니까 내기 싫으니까 전국민이 뭐하다? 무임승차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하다? 법률에 의해서. 조세법률주의네요. 무슨 요건? 과세요건. 자, 우리는 강론파트에서 과세요건 유지로 세법을 펼쳐가래요. 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된 모든 자에게 부과하잖아요. 자, 과세요건. 세금을 과세할 법률상 요건은 몇 가지다? 네 가지다. 그래서 네 가지가 결정되면 모든 국민은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노무가 있다. 네 가지가 뭐다? 과세대상.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 세 번째는 과세표준. 네 번째는 세율을 말하네요. 그래서 과세요건.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무슨 요건?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세금이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내려와서 5번. 별 하나 딱 붙여있네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원치금보다 금전 납부. 그러나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뭐도 만들었다? 물납. 또는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할납부.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뭐를 배운다? 조세, 총론. 전체 내용을 배우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조세, 총론을 잘해야 강론을 잘할 수가 있다. 그럼 총론이 끝나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네요. 몇 가지 이유로 배운다? 다섯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재산세. 매년 내죠? 그리고 또 한 번 뭐를 낸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아먹었을 때 뭐를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본세. 다섯 개 위주로 배운다구요. 그래서 취득농면허세는 무슨 관련 세금이라고 배웠어요? 취득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가지고 있을 때 내니까 매년 가지고 보유.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다. 그러나 사업자가 팔면 무슨 세금 내요? 양도세는 개인이 파는 거죠?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네요. 사업과 무관하게 팔면 양도소득세, 매매업자가 팔았다. 또는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다. 업자가 파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 양도소득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가 팔죠? 그러면 세금의 이름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본세, 본세. 그리고 세 녀석은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항상 세법의 기본은 뭐다?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죠? 그리고 세무소와 관련이 있는 것은 국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뭐라 그런다? 국세. 국세네요.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15번. 자, 물납. 지방세에서 물납이 되는 것은 딱 하나, 재산세예요. 도시지역분도 포함합니다. 도시지역분도 뭐다? 재산세다. 그리고 국세에서는 뭐다? 상속세. 증여세하면 안 되죠? 상속세. 돌아가셨잖아. 부동산만 남기고 돌아갔다. 금전은 한 푼도 없이. 그럼 당연히 세금. 금전으로 납부할 수가 없죠? 물납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가 되는 것은 지방세에서 재산세. 그리고 지방개혁세, 부가세, 종부세 등등등이 있다고요. 자, 일단은 큰 틀을 먼저 잡아야 돼요. 물납. 나누어서 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납. 그래서 취득농면허세는 뭐다? 둘 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할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취득했다는 그 자체. 취득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죠?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시불 금전 납부입니다. 그래서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 재산세는 오로지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되네요.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국세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된다. 그래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이게 학급이네. 가능, 불가능. 세 가지로 정리해야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분할납부만 가능한 조세는 뭐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뭐다? 종합소득세 세 가지가 있고 둘 다 불가능한 것은 취득농면허세가 있게 되겠네요. 단,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출제 제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출제 제외.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죠. 자, 16페이지. 그리고 이 대표예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흐름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꼭대기 대표예제. 자,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재산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리을. 리을, 4번이네요.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줄여서마다 재산세다. 그럼 기억, 종합소득세잖아.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사업이죠?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만 가능하네요. 그리고 종부세는 물납은 불가능. 분할납부는 된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불가능.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실세죠? 그래서 이거는 불났을 때 불 끄는 세금. 우리 동네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럼 불나면 불 끌어오죠, 우리 집에? 그래서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게 뭐다? 소방분 지역자원실세다. 역시 이거는 재산세에 병기 고지하는 세금이므로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분도 둘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자, 그다음 조세 분류. 자, 국세 나와 있죠? 그래서 국세의 종류는 박스, 13개네요. 13개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은 1번 소독세. 항상 소독세 하면 부동산 관련 뭐를 합친 거다? 양도소독세와 종합소독세, 그리고 퇴직소독세도 있는데 그건 신경 쓰면 안 돼요. 합쳐서 소독세, 법인이 멸면 법인세, 그리고 일정가익을 넘어갈 때 종합부동산세. 돌아가시면 딱 이게 국세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1번 미출국고 소독세, 3번 미출국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7번 인지세도 국세예요. 인지세.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인지를 첨부하죠? 사고팔 때 수없이 인지를 첨부한다. 국세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11번 농어촌특별세, 국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다 그러면 안 돼요. 국세. 그 다음 나머지는 이런 게 국세가 있다. 그 다음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죠.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 여덟 군데. 자치시,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섯 개만 구분하면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징수하는 특광도세가 있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는 뭐가 있다? 시군구세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지역에서. 도세죠.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 자, 도지역은 뭐와 뭘로 나눈다? 도세와 도 밑에 시군으로 이렇게 나누네요. 시군세. 자, 그 다음 그 박스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세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자치구. 이렇게 구분해내요. 그럼 취득세는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도지역에서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장이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많이 들어오죠, 한 번에. 그러니까 권한이 많은 자, 권한이 많은 자가 걷어간다. 즉, 힘센 자가. 시군구가 힘이 세나요?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이 많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특광도세다. 특광도세라 그래요.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세는 뭐다? 도지역에서는 뭐다? 시군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시군구세. 권한이 적은 자, 힘이 약한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도지역에서는 도세입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세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세도 되고, 뭐도 된다? 구세도 된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광도지사가 걷어가네요.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 힘이 약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걷어가고,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다. 기억이 안 날 때,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도구예요. 그래서 17쪽, 그 박스를 정리하되, 다 할 필요 없어.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답이 되죠. 그래서 취득세는 양쪽에 있잖아요. 도세, 특광시,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세. 그래서 오른쪽에 자치시와 자치도는 의미가 없어. 모든 지방세 11개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시와 자치대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다. 자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밑에 대표여제. 지방세의 기본법상 특별시세목이 아닌 건 항상 11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정리하면 딱 되는 거예요. 자, 주민세도 특별시세 맞아요. 취득세 맞죠. 특별시세, 지방소비세도 맞고. 지방개혁세의 답은 몇 번? 5번.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구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죠? 근데 서울, 서울은 뭐라 그래요? 특별시, 서울은 특별시세와 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50%씩. 이렇게. 그래서 서울만 보다 특별시세, 구청장이 공동과세하는 특별시세, 구세예요. 그래서 50%씩 공동과세에서 특별시장이 재정이 빈약한 구청에 재정지원을 해주겠죠? 그럼 3개를 놓고 왔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등록면허세가 답이네요. 등록면허세가 답이죠? 특별시세가 아닌 거는 등록면허세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면 공리. 조세 수입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그럼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보통세.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다. 그다음 양과로 이번에 목적세는 뭐다? 용도를 특정한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용도를 정하고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글자 그대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조세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 이 다섯 개. 대부분 뭐다? 보통세다. 그럼 목적세는 토탈 몇 개가 있다? 다섯 개. 그럼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목적세를 골라라. 보통세를 골라라. 그럼 다섯 개만 정리하면 되죠? 항상 목적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와 지방이 걷어가는 뭐다? 지방세, 목적세 세 가지가 있고 두 개. 토탈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국세. 나왔네. 농어촌 특별세. 국세예요. 엔드 목적세. 교육관련에만 사용하라.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교통에너지 환경관련에만 사용하라. 국세.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몰라도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예요. 지방자체단체. 교육관련에만 사용하라.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나와있죠?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라.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라. 목적이 정해져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부동산 관련 농특세를 알아야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엔드 목적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부동산 관련이 있어요. 목적세 엔드 지방세. 자, 그리고 지방세에서 밑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세 가지인데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소방분입니다. 소방시설을 갖추는 데만 사용하라. 소방분. 그래서 소방분은 재산세와 함께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징수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 특정 자원을 이용하거라. 특정 시설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뭐만 출제된다? 소방분. 우리가 기초에서 소방분은 병기고지하죠? 재산세의 보통징수. 이런 자원시설분 이런 거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적세, 엔드, 지니가, 지방세.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출제되는 것은 소방분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 19쪽. 과세대상 귀속여부에 따라. 귀속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인세. 그리고 물세. 인세가 뭐다?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고.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네요. 인세. 귀속되는 사람. 사람이 나왔죠?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겠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덜 내고 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 표준 계산에 있어서 여러 개의 과세 대상이 있는 납세 모자는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인세의 특징은 뭐다? 소유자별로. 사람별로. 소유자별로 소득이나 재산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합산. 자, 그 다음 물세는 뭐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죠? 그럼 물건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별로. 물건별로 뭐다? 개별 개별 과세한다. 자, 그래서 물세. 조세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물건보고. 물건보고 여러 개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여러 개의 재산을 보유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대상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래서 인세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니까 소득이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어떻게 한다? 많으면 많이 과세하고 소득이 적으면 덜 과세해야겠죠? 그래서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자, 그래서 항상 이 국세는 사람 따라다니죠? 국세는 인세입니다. 대부분. 지방세는 대부분 뭐다? 물세다. 그럼 납세지는 어딜까요? 국세는 납세지가 사람 따라다니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소고. 그 다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돼야죠?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물건 소재지에서 걷어가죠. 누가? 취득세는 특광도지사가.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뭐다? 소재지 도지사 구청. 도구세니까. 이렇게 해서 용어정리만 알아두고요. 그 다음 과세표준 표시방법에 따라. 종과세죠?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면 뭐다? 종과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 수량이나 건수 등으로 계산하면 뭐라 그래요? 종량세. 그래도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가액이나 금액으로 계산하죠? 종과세. 단 우리가 배우는 종량세는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 딱 밑줄 긋고요. 우리가 말소등기할 때는 건당 6천원 증수합니다. 건당 종량세. 그러나 전세권 설정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전세금액으로 계산하니까 종과세다.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5개 중에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가답니다? 등록면허세다. 그 다음 넘어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21쪽. 반드시 알아야 될 게 07번.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이건 필수예요. 필수. 독립세와 뭘로 나눈다? 부가세. 우리가 독립세를 뭐라 그런다? 본세. 본세죠. 본세. 그래서 이 독립세는 뭐다? 글자 그대로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징수하는 세금.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독립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뭐다? 별도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를 부가할 때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부가가치세는 따로 징수하잖아요. 10% 그거는 사회에서 줄여서 부가세고 여기에서 부가세는 뭐다? 본세에 함께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가면 대형 할인장 하면 완 플러스 완이에요. 따라다니는 거. 자, 그럼 이 다섯 개는 본세다. 따로따로 납부하죠?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부가세예요. 그럼 부가세는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 관련 두 가지. 하나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교육생대 출제 제외. 그다음 지방세세는 지방교육세. 그럼 농특세는 한 지문 물어볼 수 있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다. 엔드 부가세다. 엔드 금방 배웠잖아. 목적세다. 그러면 농특세가 답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지니까 지방세다. 엔드 부가세다. 엔드 뭐다? 목적세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농특세는 국세. 엔드 부가세. 엔드 목적세. 그다음 지방교육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 나머지는 똑같고요. 일단은 기본 과정에서는 이름을 먼저 알아야 돼. 이름을 먼저 알아야 돼. 이름을 이름. 세목을 먼저 알아야 된다.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고요. 등록면허세도 똑같죠? 이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고. 그다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독세는 농어촌특별세. 특별세 다섯 개 딱 정리해야 돼요. 이름. 왜 취득농면허세는 둘 다 따라 붙나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 붙어요. 나머지는 하나씩이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가 따라 붙고. 국세는 국세가 따라 붙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국세가 따라 붙어요. 그럼 이 다섯 개를 놓고 봤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조세는 뭐가 답일까요? 재산세, 지방교육세. 다 농특세가 따라 붙잖아. 그다음 두 번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답이네요. 지방교육세 안 붙잖아. 그럼 농특세는 몇 군데부터? 네 군데 붙잖아.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니까 국세다. 농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세 많이 들어와. 국세에 비해서 지방교육세는 세 군데만 따라 붙죠? 농특세보다 덜 들어오니까 뭐다? 지방세. 그래서 국세는 세금이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세금 중에 약 7, 80%가 국가에서 걷어가고. 약 2, 30%가 지방이 걷어갑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감면 받습니다. 감면 받아. 본세를 감면 받으면 본세는 세금을 안 내. 그러나 그 중에 20%는 뭘로 납부를 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물어볼 때 감면 세금, 한 번 내는 세금. 그래서 감면 받으면 뭐가 따라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20%. 그리고 여기 농특세도 뭐다?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야 돼.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농어촌 특별세 20%. 한 번 내는 세금이죠? 한 번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매년 내는 세금은 그런 게 없다고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면 받으면 본세는 없어요. 양도세를 감면 받았다. 양도세 없어. 그러나 감면 받은 세액의 몇 프로?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보자고요. 이름은 농특세예요. 그런데 뭐의 20%가 나왔다? 감면세액. 그래서 농특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의 20%예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천만 원이야. 양도소득세가 천만 원이다.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40%. 그건 원료는 천만 원이죠? 그럼 40%면 얼마를 감면받은 거야?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럼 감면받았잖아. 그럼 4천만 원은 안 내는 거죠? 그럼 이제 납부세액이 얼마로 바뀝니까? 천만 원에서 400을 빼야죠.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 바뀐다? 6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4천만 원은 양도세 안 내잖아요. 이 중에 몇 프로? 20% 20%면 얼마가 된다? 800만 원. 그럼 은행에 얼마를 내야 된다? 600. 600. 이사는 8이죠? 80만 원. 4천만 원에 천만 원이잖아요. 다시.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4천만 원이 아니라 400이네요. 400만 원. 감면받았잖아. 그럼 여기에 20%는 80만 원. 80만 원의 이름이 뭐라고요? 농어촌 특별세다. 그럼 납부세액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은행이 얼마 낸다? 680만 원. 그래서 천만 원 중에 40% 400만 원 양도세가 감면되죠? 이 중에 20%는 뭐를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양도세. 그래서 양도세. 아주 중요해요.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내보셨나요? 거기에 10%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돼. 그 지방소득세 10%는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 신고납부하는 독립세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양도세는 납부세에게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농특세 20%는 뭐에만 붙는다? 감면세에게만 붙는다.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는 이름을 먼저 알자. 이름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감면받으면 본세는 없지만 그 중에 20%는 뭐가 붙는다?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나머지는 강놈파트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가세에서 출제됐던 것은 딱 한 번이 있어야 한 번. 취득세 파트에서 한 번이 있다고요. 취득세는 농특세. 농특세부터의 납부세의 2%에 몇 프로 붙는다? 10% 그런데 과로 나왔잖아. 감면받으면 다시 농특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천만 원이잖아. 40% 감면받으면 600만 원이죠. 납부세에게. 그래서 취득세는 600만 원 갖고 계산하는 거야. 2%에 10.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2%를 뺀 20. 이거는 강놈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넘어가죠. 22쪽. 부동산 활동. 별 하나 딱 붙였어요. 활동.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 것도 경제활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활동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취득 관련. 오른쪽 보유 관련. 오른쪽 양도 관련. 그래서 상식이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활동. 재산세 종부세는 가지고 있죠? 오로지 보유활동.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활동이다. 이 다섯 개 기본이에요. 일명 다섯 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식. 상식. 그리고 또 하나 상식이 뭐가 있다? 재산세 날라올 때 뭐가 날라오나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법을 잘해. 그러나 재산이 없는 분들은 세법이 좀 어려워요. 어렵더라도 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모르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재산세 아파트를 갖고 있다.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죠? 그럼 재산세는 보유 관련이야. 그럼 재산세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뭐도 날라온다? 지방교육세도 같이 날라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도 같이 날라온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소방분도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다. 자, 그다음 3번. 양도 과정에서 관련된 요새. 하나가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그러나 사업자가 팔면 뭐라 그래요? 종합소득세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는 취득 보유 양도 중 뭐와 관련이 있을까? 자, 농어촌 특별세. 이럴 때는 취득세랑 같이 납부하죠? 본세 따라다니니까 본세 방법에 따라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취득 관련. 이럴 때 농특세는 뭐다? 취득 관련. 등록면허세랑 같이 따라가니까. 이럴 때 농특세는 뭐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따라가니까 보유 관련. 그리고 이럴 때 농특세는 뭐다? 양도 관련.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네요. 자, 그다음 부가세. 자, 지방교육세를 한번 해보죠. 지방교육세. 자,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랑 따라가니까 당연히 무슨 관련? 취득 관련. 그리고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뭐다? 보유 관련. 근데 밑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다. 양도 관련이 없는 세금은 지방교육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을 알아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23쪽. 24쪽. 자, 그 박스. 출제되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박스.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 관련 상식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죠. 예를 들어서 상가를 임대한다. 상가를 여러분들이 임대하면 뭐다? 사업자잖아. 1년에 한번 뭐를 내야 돼? 종합소득세를 내야죠. 임대. 가지고 보유. 그리고 매매업자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소득은 언제 생긴다?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보유. 농톡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고. 자, 인지세. 사고 파는 거죠?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사고, 소유권을 팔고, 사고 팔고니까 인지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뛰고, 양도.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상식취득 관련, 등록면허세 취득 관련, 재산세 보유 관련. 자,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 관련이에요.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뭐다? 소방분, 나머지도 다 보유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취득, 보유만.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랑 같이 가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의 10% 별도로 신고납부하잖아. 그럼 종합소득세가 보유, 양도네. 보유, 양도. 그래서 박스가 딱 정리돼 있어요. 1번, 취득과 보유시만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2번, 보유와 양도는 지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상가 임대하죠? 가지고, 보유, 종합소득세. 여기에 10% 개인 지방소득세. 사업자가 팔면 종합소득세. 앤드 지방소득.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취득과 양도. 소유권. 사고, 팔고. 뭐가 답이다? 인지세. 그리고 4번은 뭐다? 보유, 양도. 취득. 다 관련 있는 거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출제제외. 뭐만 출제됐나?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양도 정리하셔야 되네요. 대표여제. 25점. 국내 소재 부동산 뭐를 물어봐? 보유 단계.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죠? 보유랑 관련이 있다. 오, 지방기업세는 뭐뭐? 취득 보유. 오, 개인지방소득세는 뭐라? 보유양도. 보유 관련이 있네. 소방분도 뭐야? 보유. 다 보유랑 관련이 있네. 하나, 둘, 정답은 4가지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중요한 게 3가지예요. 물납, 분할납부 관계를 기억하자. 두 번째는 지방세는 과세 주체로 구분한다.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그리고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세죠. 물건 소재지. 국세는 대부분 인세이므로 사람, 주소지, 관할세무소가 납세지다. 그리고 본세와 함께,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두 개는 외워야죠. 농어촌특별세, 지방개혁세가 부가세다. 취득농농어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는다. 단,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에겐 부가세가 없다. 농어촌특별세의 20%는 감면세에게만 붙는다. 자, 그다음 우리가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처분하고, 경제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농어세는 오로지 취득관련,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원세세는 오로지 보유관련,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관련, 상식이에요, 취득, 양도, 보유. 양다리 걸쳐있는 거.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그러나 농특세는 하나, 둘, 셋, 다 관련이 있죠? 농어촌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다. 다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인지세는 사고, 팔고. 취득, 양도. 취득, 양도. 그래서 이 내용이 조세총론 핵심정리. 투에. 투에요. 우리가 기초인문광에서는 앞면만 냈죠? 뒷면까지 나와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일단은 조세총론 프린트를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차근차근 끈기를 갖고 열공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không chung chungi th Not chung chung lquila but nobody Major